경기 부진에도 돌봄 수요, 외부 활동 증가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7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22만 3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6만 9천 명 늘었습니다. 60세 이상은 54만 7천 명 늘었지만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7만 8천 명 감소했고, 특히 15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을 동네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점 규제를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반려견, 호텔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점이 가능한 곳이 한정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제곱미터 미만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은 일종 근린시설로 분류돼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습니다. 옐런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총회에서 글로벌 경제 부정론을 과장하지 않을 것이며 전망이 꽤 밝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있고 공급망 압박 완화로 글로벌 성장 전망이 지난 가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발언은 IMF가 올해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